I am Optimus Prime and I send this message to any surviving Autobots taking refuge among the stars. We are here. We are waiting. 누수로 입고된 여기 아직도 물이 떨어지네요. 운전석 누수로 입고된 캠리 차량입니다. 어떤 원인에서 물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물이 들어와서 여기에도 물이 고여있네요. 테스트를 직접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물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테스트합니다. 물 들어오는 거 확인해요. 누수로 입고된 캠리 차량입니다. 매장 내부에서 인공비를 내리는 자동차 누수, 방수, 테스트, 인 레인 시스템 이용해서 전체적인 도어, 썬루프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 차는 두 포인트 문제점을 확인해서 방수 수리 했습니다.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오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부분 찾아가지고 깨끗하게 방수 수리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윤활 작업하면서 클리닝도 했습니다. 깨끗하죠? 테스트 해볼게요. 10분째 실내에서 누수, 방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호수로 뿌리는 게 아니고 장비 이용해서 고르게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 문제가 생길만한 부분에 고르게 누수, 방수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앞유리, 측면 도어, 썬루프 전혀 문제없는 거 영상으로 찍으면서 캠리 운전석 누수, 방수 수리 마무리합니다. 자동차 무수방수 시공전문 캡틴홍 감사합니다.